KBS 아메리칸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합법 체류자들의 영주권 거부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12만 개에 달하는 연간 영주권 발급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영주권을 받기 더 힘들어진 것이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 신청 I-485는 오바마 재임 기간 9%에 그쳤던 거부율이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급증해 지난해 13.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합법 체류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100명 중 14명이 거부 판정을 당한 셈입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I-130 거부율도 높아졌습니다. 7.3%였던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9.6%로 상승해 10명 중 1명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거부율 상승으로 영주권 신청서 I-485 적채 건수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2013년 14만여 건의 적채 건수가 2017년 37만여 건으로 약 250% 급증한 것입니다. 적채로 6개월이면 처리되던 영주권 신청서 심사는 올해 23개월로 늦어졌고 뉴욕의 경우 3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뿐 아니라 이민국 직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최종 승인이 줄어 연간 영주권 수인 12만 개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반이민 정책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하는 건데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싱 타임을 오래 끌고 가면서 어렵게 심사하면서 매년 발급해 줄 수 있는 영주권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발급을 안 해주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한인 변호사들은 영주권 신청서를 꼼꼼히 살펴 신청 거부당하는 일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내년부터 운전자가 아니라도 차 안에서 마리아나 흡연은 전면 금지됩니다. 직접적인 마리아나 흡연은 물론 관련 제품을 섭취하는 건 역시 금지됩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차내 기호용 마리아나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던 법이 동승자까지 확대 실시되는 겁니다. 앞으로 차내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는 마리아나를 흡연할 수 없고 THC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도 흡입할 수 없습니다. 또 초콜릿이나 사탕 등 기호용 마리아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차내에서 섭취해도 위법입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된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로 지속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며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차량 내 마리아나 관련 적발은 285건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10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가 시행되며 관련 적발이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올해도 차량 내 약물 관련 기소는 이미 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환각에 취한 채 자동차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 LA 카운티 검찰은 내년부터 DUI 관련 체포자들에 대한 기소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가주교통안전국에서 130만 달러의 추가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내일부터 연말인 31일까지 LA 한인타운 인근을 비롯한 16곳에 음주와 약물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운영합니다. 무관용 원칙도 적용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미 전역에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한 주택에서 총상을 입은 시신 3구가 발견됐고 보스턴의 한 주차장에서는 여성 1명과 5살도 채 안 된 어린이 2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의 한 주택에서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이클랜드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 5시 30분쯤 총격 사건 신고를 받고 한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모두 3구의 시신이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으며 10살 이하의 어린이 4명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총상을 입은 3명 중 1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총을 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과 어린이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한 주차 건물에서 성인 여성 1명과 5세 미만의 어린이 2명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여성과 어린이들의 관계와 이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고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알버쿠키의 한 주택에서 4구의 시신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당일인 어제 오후 4시 14분쯤 총성을 들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4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용의자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박수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LA국제공항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공항 당국은 국내선이라 할지라도 항공기 출발 최소 3시간 전에는 도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혼잡은 연말을 맞아 남가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1월 1일로 예정된 로즈퍼레이드와 NCAA 챔피언십 경기가 맞물리며 6만 명 이상의 타주 응원단이 항공편을 통해 LA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공항 당국은 평소보다 셔틀버스의 배차를 늘렸지만 주차장에서 터미널까지의 진입로 정체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항 당국은 이로 인해 탑승 수속과 검색대 통과에 긴 줄이 늘어설 것을 예상해 늦어도 항공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공항에 도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LA국제공항 당국은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적어도 590만 명의 항공여행객들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주 차량국 DMV가 장애인 주차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DMV는 지난달 주 저녁에서 장애인 주차카드 부정사용자 집중 단속을 펼쳐 10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은 모두 112명으로 이들의 장애인 주차카드는 압수됐고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장애인 주차카드는 발급자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가주 차량국은 부정사용자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차량국이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적발한 누적 단속자 수는 819명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한인 가정들에게 온정에 성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한인 회장을 역임한 변종덕 이사장과 이사진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한인들을 돕기 위해 20일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변종덕 이사장은 개인 재산 200만 달러 외에 활동비 15만 달러를 추가로 기탁해 한인 사회에 큰 귀감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희망재단의 변종덕 이사님께서는 자기의 전재산을 내서 모든 것을 복지, 구제, 장학사업,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20일 희망재단이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우리 이사들 10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특히 저는 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교민들의 소외된 복지, 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어려움을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에 설립된 20일 희망재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한인봉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운 연말 도움이 필요한 5가정을 선발했습니다. 21세기 희망재단 오픈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해를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이사분들이나 주위 분들이 연발도 되고 또 뉴이어도 되는데 집안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가정이 힘든 분들 떡국이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일치가 돼서 이번 5가정에게 생활이 힘든 5가정에게 2,000불씩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로 재정적 생활이 어려운 5명을 선정해 2,000달러씩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내년부터 20일 희망재단은 연간 약 2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재정 형편이 어려운 단체들과 가정들에 긴급 구호기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 3월, 4월부터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6월, 7월 달쯤에는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단체들 단체들을 좀 도울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술, 체육 등 분야별 장학 시스템을 구상 중이며 소외된 이웃 돕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연말 소매업소나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몬테벨로 타운센터 몰에 4, 5명의 무장 강도가 침입해 보석 판매업소 유리 진열대를 망치로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판매 증가로 배달소포 도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00여 개의 배달소포와 우편물을 훔친 남녀가 붙잡혔습니다. 북가주 벗카운트 슈리프는 차량 추적 끝에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차이는 56명에게 배달된 108개의 소포와 우편봉투가 발견됐습니다. 부유층도 크레딧카드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 중 약 46%가 크레딧카드 부채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만 달러 미만의 자산 소유자는 57%가 크레딧카드 부채가 있다고 응답해 전체의 약 42%가 크레딧카드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5천 달러 부채는 39%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벤트 게임이 내달 LA 한인타운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수가 4,400만 명인 이번 이벤트 게임은 오는 1월 18일 오전 11시 LA 한인타운의 K타운 PC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남가주 지역의 겨울 폭풍경보가 오늘 밤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폭풍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의 연장 발령된 홍수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